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흠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불법인 줄 몰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대상으로 쪼개개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대표의 첫 정식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불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회사 이익을 위해 명의를 빌어달라는 요청에 응했을 뿐이다 후원을 통해 개인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첫 재판이 열린 거야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게 2014년에서 2018년까지 kt 임직원들이 그 당시 19대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 3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원된 게 이른바 상품권 깡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품권을 매입한 뒤 대팔하 현금화를 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들을 kt 임직원과 지인들 명의로 2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쪼개서 국회의원 후원 계좌로 이체를 한 겁니다 정치자원법상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초과해서 후원을 하기 위해서 임직원이나 가족 명의를 빌린 겁니다 구 대표 역시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 대표 이름으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의 후원금이 건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kt가 정치인들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면서요 a 등급에는 kt와 관련이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시위원회나 정무회 의원 등 현안이 걸려있는 상위 위원들을 관리한 거고요 또 kt 출신인 김성태 송희경 전 의원과 이태규 의원 등이 또 a 등급으로 분류됐어요 그리고 금액별로 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시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1,300만 원을 받았다가 1,100만 원을 돌려줬고 또 박웅은 원내대표도 1,1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3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 이 재판 주목할 부분은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현모 대표가 재판이 열리니까 이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전에 다른 임직원들은 지금 다 대부분 재판이 열리고 있거나 아니면 구형이,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형이니까 검찰이 구형한 거죠 아직 재판 결과 나온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지난달에 전무 최 모 씨, 상무 이모 씨에게는 혐의, 징역 1년과 횡령 혐의, 징역 6개월 이런 식으로 구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현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는 부사장이었고 지금은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거를 이끌었다 핵심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벌금형이 나왔고요 당시에 황창규 KT 회장은 아예 불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임직원들은 시켜서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유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나머지는 지금 시킨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불기소가 된 이런 상황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 임직원들의 진술을 보면 이 CR 부문장이 대관 업무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문장이 사장급이에요 그런데 이 부사장, 구현모 당시 부사장한테 지금 우리 CR 부문의 현금 후원 한도가 다 찼으니까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나 협조를 하니까 그러세요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이 시킨 거나 아니면 지휘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고 당시에 또 이렇다면 몇몇 임직원들의 진술을 보면 황창규 회장한테 보고를 세 차례 했답니다 다 후원 잘했습니다 그러는데 수고했어 그런데 황창규 회장은 불기소되고 이게 수사가 지금 좀 엉망진창이고 여기에 지금 정권의 여야 핵심 관계자들이 다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까지 있어서 KT도 문제고 정치권도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틀 전에 서울경찰청이 외식업중앙회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여기도 쪼개기 정치 후원금 문제인 거죠 거의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외식업중앙회는 직접 후원을 못하니까 회원들한테 여기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많거든요 당시 2012년, 2016년 당시에 세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해라 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지금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같이 지금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조금 지금 이거 정권 바뀌니까 바로 지금 수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기류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KT 보니까 야 의원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정치 투명하게 하자고 만든 게 정치자금법이고 그래서 얼마 이상은 못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또 악용해가지고 쪼개서 관리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통인 기자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 전달하고 싶은 게 KT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산다고 해외에서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KT가 베트남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건데 이 과정에서도 카드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카드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관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 같은 경우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인데요 정말 국내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똑같은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가죠? 네 혐의 벗은 한동훈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고요 그리고 수사팀이 최근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무혐의 의견을 보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채널A 사건 한번 보면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대세워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신라지엔 사건 연루 의혹을 제보하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건데요 이동재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 검찰의 향수로 2심이 진행 중이고요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전 기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었는데요 한 검사장이 아이폰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결국 잔금을 해제하지 못했거든요 검찰은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잔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검사장은 어제 검찰 발표 입장문을 통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거짓 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종 무혐의 판정 김준일 대표가 주목한 부분은요 이거 기억을 좀 다들 더듬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정말 엄청나게 뜨겁게 달구고 소위 말해서 검언유착 검찰개혁에 이게 다 연결된 건데 그때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이동재 기자하고의 공모 증거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2020년 6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찾아가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뭔가 휴대전화를 만지려고 하니까 덮쳐서 소위 말해서 독직폭행 논란이 있었잖아요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팔을 누르고 어깨를 누르고 그래서 실제 유죄로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방지법 만들어라 라는 건데 뭐냐면 휴대전화에 같은 디지털기기 암호해제 협조하지 않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법을 법무부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을 만드는 데는 아니니까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이거는 또 형사소속범상 방어권 보장 피의자의 권리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해서 한동훈 죽이기다 이런 논란도 방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채널A 수사지휘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 이거 다시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 다시 복원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동재 기자가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사를 좀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검사장 무죄의 위험이 다만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여기에는 채널A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하고 통화하거나 온짜한 내역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수처에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혐의를 다 벗고 나니까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이 최측한으로 꼽혔고 윤석열 당선이 같은 후보 시절에 독립운동을 비유하기도 했었잖아요 신뢰를 굉장히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지금 요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데 만약에 중앙지검장이 될 경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면 수원지검장도 기용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지검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변호사비 대나부협과 성라FC 사건 무마 의혹 등이 있거든요 민주당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불공정한 수사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 면접을 상당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다음으로 가죠 첫 단축겐 집무실 이전 정부가 어제 용산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임시 공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496억 원보다는 136억 원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 뭐뭐 포함된 거예요? 이번에 의결한 지출안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 구축비용 그다음에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비용 국방부 합참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됐고요 국방부는 이르면 오늘 이삿짐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예비비 통과가 완료됐다고 해도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6월 말쯤 입주가 예상되는데 인수위 측은 밤을 새서라도 이전을 해서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방안들이 지금 사용 중에 종로구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을 쓰는 방안 혹은 국방부 청산에 임시로 집무실을 꾸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관조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모사도 사실 5월 10일까지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취임 후에도 당분간 서초동 자택 오가며 출퇴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가 주목하는 부분요 일단은 신구 권력이 갈등의 고비가 하나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렇다면 알바뀌 인사에 대해서 다시 인수위 쪽이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도 지금 약간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갈등에 점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는 이제 빠진 걸 보니까 496억 얘기했는데 360억 원이 어제 의결된 거거든요 애초에는 합참 이전 비용이 빠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합참 이전 비용은 오히려 들어갔어요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집무실 조성비하고 경호처 이전비 136억 원이 빠졌단 말입니다 의결에서 이 얘기는 그러면 가장 핵이었던 합참 이전 비용을 어제 의결시켜줬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시간의 문제제 결국은 다 해결이 의결이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전 빠져야지 들어가니까 빠지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 줬고 들어가서 꾸미는 거나 알아서 치움하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냥 된 걸로 봐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